안녕하세요 재영골입니다 오늘은 피지스피너 많이 돌리기를 해보겠습니다 오 그게 뭐예요? 지금 들고 있는게 뭐예요? 피지스피너요 음 오리돌리기 한번 도전을 해보겠단 말이지? 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기름을 조금 발라 보자 페퍼론을 조금 바르고 자 두둥 두둥 과연 몇분을 돌릴 수 있을까? 자 그러면은 피지스피너 오래 돌리기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골 시작해보세요 준비됐으면 여기 해줘요 네 준비 시작 잡 여기 팔을 돌아가고 팔 앞이 크니까 아야 몇분을 돌아갈지 30초 40초 경과 50초 다른 것들은 3분이라 4분 돌아가던데 3,4분까지 할 수 있겠어? 1분 넘었어 지금 3,4분까지 돌릴 수 있겠어? 아니요 좀 이따 에어건으로 한번 도전해보자 에어건으로 하면 과연 이걸 더 능가를 할지 손으로 돌리는게 더 오래갈지 기록필래 여기 또 몇분이야? 정신 눌러 눌러 몇분? 1분 34초 1분 34초 근데 왜 저거 더 돌아가냐? 1분 34초 자 그러면은 에어건으로 돌려 가지고 얼마나 돌아가는지 한번 실험을 해 볼게요 자 에어건으로 에어건으로 제가 돌려 보겠습니다 에어건으로 돌렸을 때 아까 대형군이 돌렸던 1분 34초 보다 더 오래 나올지 작게 나올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에어건을 떼면은 시작을 눌러주세요 에어건을 떼면은 시작을 눌러주세요 시끄럽다 시끄럽다 이십척정 disasters 20초 40초 50초 30초 1분 34초만 넘기면 되는 거네? 네 넘어갈 것 같은데요 과연 10초 20초 20초 30초 다 돼간다 30초 4초 넘어갔습니다 40초 3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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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